라면 끓는 점이 올라가서 국물이 잘 우러나는 것 같아 어? 너 라면 끓이냐? 나 이따 한입만 아 싫어 그러면서 다 처먹을 거잖아 아니야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진짜 한입만 먹으면 돼 맨날 그 소리 이제 안 속거든? 네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어? 야 너 근데 왜 면 먼저 넣냐? 라면 먹을 때 면 먼저 넣지 그럼 설마 스프 먼저 넣냐? 스프의 짭짤함이 면발에 배려면 당연히 스프 먼저 넣어야지 아니 누가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냐? 면 먼저 넣지 스프 먼저 넣어야 끓는 점이 올라가서 국물이 잘 우러나는 거 모르냐? 그러면 돌비 현상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끓어 넘치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? 난 지금까지 라면 끓이면서 물이 튀어서 위험한 적 없었는데 뭐래 진짜? 과학적으로 면 먼저 넣어야 라면의 기름들이 나와서 감칠맛을 더 나게 해주는 거 몰라? 과학적으로 스프 먼저 넣어야 끓는 점이 높아져서 면을 더 꼬들꼬들하게 해주거든? 어떤 바보 과학자한테 물어봤냐? 너야말로 어떤 멍청이 과학자한테 물어봤냐?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?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해서 라면 맛이 특별해지는 건 아니거든? 끓는 점이 높아져야 면도 빨리 익고 스프의 맛이 배 있는 건 상식이야 스프 먼저 넣으면 나중에 물량 안 맞을 때 다시 조절도 못하잖아 라면의 기본은 물 조절인데 그런 것도 못하냐? 넌 라면 끓일 자격도 없네? 당장 때려쳐 너나 때려쳐 넌 네 얼굴이나 때려쳐 이게 진짜 면 먼저 넣으면 스프가 면에 들러붙을 텐데 참 맛있겠다 면을 한쪽으로 밀고 스프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뿌리면 되지 스프 먼저 넣으면 면발이 잘 풀어지지도 않잖아 그게 바로 라면의 꼬들꼬들한 식감이란 거야 라면은 딱딱한 면보다 북삶아 퍼진 면이 최고거든 진짜 뭐래? 스프 먼저야 면 먼저야 스프 먼저야 스프 먼저야 면 먼저야 너희들 왜 또 싸우고 그러니? 아니 글쎄 얘가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는다지 뭐야?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면 먼저 넣는지 스프 먼저 넣는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는 거지? 엄마는 뭐부터 넣어? 당연히 면 먼저지 당연히 스프 먼저지 연속들이? 당연히 물 먼저 넣어야지 야 괜히 엄마한테 물어본 거 같지 않냐? 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각자 라면 끓여서 엄마한테 심사 받는 건 어때? 오오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은 깨끗이 인정하기다 좋아 진 사람은 당연히 벌칙이 있어야겠지 벌칙? 좋아 매일 아침마다 라면 면발에 싸다고 맞는 건 어때? 아침 가지고 되겠어? 받고 저녁까지 맞는 건 어때? 좋아해 자 엄마 한번 먹어봐봐 둘 중에 뭐가 맛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엄마 입맛이 주관적인데 객관적이란 말이 맞는 표현이냐 멍청아 그냥 공정하게 평가해달란 뜻이잖아 어련하시겠어 엄마 이 바보는 무시하고 누구께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봐 어머 근데 엄마 위가 작아서 두 그릇은 다 못 먹는데 바, 방금 두 그릇은 다 못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? 아니지 아니지 엄마 어떤 라면이 더 맛있었어? 당연히 내게 더 맛있었지? 무슨 소리야 내게 더 맛있었지? 응 응 어떤 게 더 맛있었어? 엄마 빨리 얘들아 스프를 먼저 넣든 면을 먼저 넣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? 평상시 엄마 심부름도 안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라면까지 끓여주고 엄마는 그런 너희들 마음에 감동이구나 아니 그래서 누구께 더 맛있었냐고 빨리 대답이나 해 우리 동충이와 하초가 끓여줄 라면인데 당연히 둘 다 똑같이 맛있지 그걸로 된 거 아니니? 아 뭐야 야 그냥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 또 어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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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께 더 맛있어? 어 아빠는 스프 먼저 넣은 게 더 맛있는데 아싸 연호 일로와 면발 싸다 보다